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걸 읽을 차례 읽어드릴게요. 페로우의 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리그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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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양한 거 아니에요? 성경보석을 찾았습니다. 오! 이제는 이거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잖아요.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무서워했어요. 온다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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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위로 닦아서 파도가 갈라질 것이다. 물이 갈라질 거라고 했어요. 집방으로, 사망으로. 어! 어 그래서 이 강을 건너라고 했어요. 그래서 뒤에 바로 강이 쫓아오니까 빨리 뛰어가면서 건넜어요. 바루왕들이 똑딱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딱 하니까 그러니깐 다시 물이 이렇게 덮어져서 발맞는 물에 빠져서 죽었답니다. 예! 틀린다. 그래서 광야에서 도착했어요. 광야는 암흑도 없는 곳. 근데 하나님이 양질을 주시고 잘해서 광야에서 잘 살고 있어요. 광야는 암흑도 없는 곳. 모세가 위로 올라갔어요.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. 광야가 위로 올라갔어요.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. 그래서 산으로 올랐어요.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랐어요. 예이! 그래서 하느님이 알려줬어요. 이 돌이 하느님 말씀 쓰이는 돌이에요. 그래서 하느님이 이걸 백성들한테 보여주라고 했어요. 아랫ВОG 그리고 하느님 말씀대로 모세는 이 돌이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. 들린다 이걸 이제 활동을 해볼게 활동 오 천펌쩌기 시작 도넛쩌기 이거였죠 빙마렛는 이거 도넛쩌기 이거 삼일쩌기 아니에요 예 마크만 해볼게여 활동은 이만큼은 이제 또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모세스 모세스 생명 도넛쩌기 12명 11명 도라 ON 10명 12명 도라 도라 이슈로 종 도라 도라 12명 도라 22명 도라 22명 22명 도라 22명 22명 일동왕에 하나님과 같이 갈 사람을 오라고 했어요. 근데 이거 다시 실어 있어요. 근데 여우수라는 또 있는데 할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간다고 했어요. 그래서 40년이 지났을 때, 그는 시간을 지켜버린다. 그래서 40년이 지났을 때, 그는 시간을 지켜버린다. 그래서 계속 계속 시간이 흘렸어요. 걸어가는데.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간다고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있는데. 그래서 여기. 여기. 어디있지? 어디있지? 그래서 여기 이걸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근데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 빵빵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우주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일곱 번이나 돌아서 일주일 이거? 막 소리 질리고 나팔 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주일, 3주일, 4주일, 5주일, 6주일 6주일은 이렇게 하고 한 번만 이거 소리 질리고 나팔 벌고 근데 이거 한 바퀴 돌아서 근데 일곱째인 라인은 일곱 번이나 돌아서 어 소리 질리고 나팔을 벌었답니다 한 번만 한 번만 간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튼튼한 열의 구성이 무너졌어요 우와 예 찬다 어 이거 해 볼게요 해 볼게요 시작 맞췄습니다 또 맞췄습니다 또 맞췄고 또 맞췄고 또 맞췄습니다 1단계 성공 2단계 이왈어, 하나, 둘고образ.... 여깄다 이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이 3단계. 우와. 마쳤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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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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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